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직 이해능력을 집필한 정변규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조직 이해능력에 대해서 21개 탑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이해할 때 조직을 이해하는 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탑픽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는 조직을 이해할 때 PDS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을 이해할 때 Friend, Do, See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 순서를 나열해 놓고 다음 중에 순서가 바른 것 아니면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 이런 문제들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플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 Friend, Do, See 과정이 굉장히 조직을 이해하는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PDS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든지 경영학은 사회과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상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이 전략을 시행할 때 이래이래한 장점들이 있구나. 반면에 이런 단점들도 있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만 100%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는 2x2 매트릭스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경영학을 이해할 때 PDS라는 개념을 갖고 이해하면 참 좋다. 그 다음에 2x2 매트릭스를 갖고 이해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손혜진님이 주인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어요. 그러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갖고 우리가 누나의 유행이 네 가지가 있다. 이걸 만약에 도출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떤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에는 밥을 잘 사준다. 그러면 뭐예요? 밥을 잘 사준다, 아니다. 그 다음에 Y축에는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러면 2x2의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나 유행이 어떻게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밥을 잘 사주고 예쁜 누나, 밥도 안 사주고 안 예쁜 누나, 밥만 잘 사주는 누나, 그 다음에 예쁘기만 한 누나.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보느냐.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유행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해할 때 우리가 키를 가져가야 될 게 첫 번째로는 프렌두시라는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로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2x2 매트릭스로 뭔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징을 잡아내고 하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직 이해를 어떤 강의랑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시험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하고 연계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시험 단어의 우리가 게임이라고 가정하면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누우를 알고 그래서 21개 탑픽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행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제를 집필하면서 실전전선 문제를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에도 30문제를 수록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위에 모줄형, 피둘형, 피셋형 이렇게 해서 문제 유행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줄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2번을 기반을 해서 푸는 문제들을 모줄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셋형은 뭐냐 이론하고 별 상관없이 우리의 창의적인 어떤 생각 아니면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피셋형에 해당합니다. 그럼 피도형은 뭐냐 이 피셋형하고 모줄형의 어떤 혼합형 그러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라든지 다양한 케이스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주로 조직 이해 이쪽 부분에서는 모줄형과 피줄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민이 안 되는 게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60분 동안에 50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안에는 모줄형 문제도 있고 피도형 문제도 있고 피셋형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셋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수리 능력 이런 데서 봤을 때 굉장히 질문이 길잖아요. 그리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전략상으로는 우리는 모줄형이나 피줄형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맞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피셋형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격시험 같으면 우리가 60점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채용시험이기 때문에 서열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맞아야만 되는 거고 최근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은 대충 통과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험이 중요한데 고득점을 해야 돼요. 모줄형이나 피줄형에서 굉장히 빨리 풀고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모줄형의 문제는 이렇게 이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줄형도 이론 베이스 플러스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을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푸는데 나는 못 풀었다. 그랬을 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점수는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하고 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예상문제, 서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왜 그걸 제가 제안 드렸냐 하면 지금 이론을 이렇게 들어도 이 이론이 과연 어떻게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변행되는지에 대한 감이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가 풀어보면 무슨 감이 옵니까? 이렇게 변행되어 오는구나. 이렇게 응용되어 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굉장히 헷갈렸거나 못 풀었거나 그런 부분을 다시 이 이론을 와서 보면 이론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는 게 어떨겠냐. 그래서 좀 숙달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능력 단위 10개 중에서도 유난히 조직 이해 이 부분은 좀 외워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이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외워야 될 부분들은 외우고 또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21개 탑픽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업이 취업하기 이잖아요. 그러면 취업한다는 건 뭐예요? 그 조직에 내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탑픽이 뭐예요? 조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유형을 갖고 있냐? 조직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의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해서 어떤 집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집합체에서 유형들은 보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이 있다. 그거는 공공선에서 보면 공식 조직이 있는 거죠. 공식선에서 보면 공식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영리 차원에서 보면 비영리 조직이고 규모에 봤을 때는 대규모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자꾸 나오냐 하면 이래야 하는 예시를 주고 이거는 어떤 조직에 속하냐? 이거는 비공식 조직에, 비영리 조직에, 대규모 조직에 속한다. 아니면 소규모 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가다 나오기 때문에 구분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탑픽은 조직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은 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성 요소가 크게 다섯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조직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는 행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조직 구조예요. 그리고 그 조직 구조 안에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그 과정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의 과정을 우리는 업무 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조직 목표, 조직 문화, 규정,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우리 경영학에서 하도로 있고 경영학의 제일 원리가 뭐 하면 조직은 혹은 경영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환경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조직이 상호작용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안주하고 싶다. 그러면 인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조직 변화의 어떤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제가 키 1이라고 했던 PDS 기억하시죠? 그래서 프레닝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탱크를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조직 변화 적응의 어떤 순서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PDS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인식하고 계획을 수료하는 프레닝. 그 다음에 실행하는 두.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C. 그래서 이 PDS는 여러 군데에 적용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물쇠를 열 때 아니면 문제를 풀 때 가장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PDS인데 PDS 개념을 여기도 적용해 보시면 금방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탑급으로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일으키는 동인이라고 드라이브하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MZ세대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서. 그러면 기존의 조직하고는 다른 구성원리 아니면 운영원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강한 요구들이 있는 거죠. 또 4차 산업이 계속 진전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인력으로 했던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지 로봇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조직으로는 운영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다든지 그래서 조직이 변화되는 것들은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전략,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어서 바뀌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주요 내용하고 조직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면 잘 된 것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술에는 주요 내용들이 이런 게 있구나 문화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걸 매칭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영의 4대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다. 왜 하냐. 그거에 대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모양. 사람. 또 하나는 돈. 이렇게 해서 경영의 4대 요소는 네 가지인 거예요. 목적이 있고 전략이 있고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고 돈에 대해서는 자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조력 문제는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데 모르고 있으면 다음 중 경영의 4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 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소비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에 굉장히 쫓기는 되는 그리고 또 못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다. 그다음에 경영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키원 있잖아요. 브랜드시. 그래서 경영은 항상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가져갈 때도 항상 어떻게 돼요?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은 계획적으로 피드백할 수도 있고 실행 쪽으로 피드백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랜드시라는 개념을 항상 머리에 두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내면 돼도 수월하고 아까 몇 개 썼잖아요. 또 앞으로 뒤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영 활동을 할 때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면 인사 관리를 하든 재무 관리를 하든 아니면 생산 관리 같은 건 조직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하고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외부에 잘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음 중 내부 경영 활동이 아닌 것은? 그러면 마케팅 활동도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부 경영 활동에는 인사 일행이 있다. 외부에는 마케팅 활동이 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바로 마케팅을 이렇게 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두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경영 참가제도예요. 이 부분은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노동이사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경영 참가제가라는 게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경영의 의사결정들은 사용자 아니면 오나, 시우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같은 근로자들 혹은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 이 제도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권리가 상당히 강화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유형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의사결정제도라든지 노사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M&A를 한다. 아니면 회사를 분사시킨다. 여러 가지 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그게 가장 흔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하면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우리한테도 이익을 다하고 그래서 이익을 분배하는 데 참여하는 거. 더 적극적으로 가면 뭐예요?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참여하는 거.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조업원 지주제라든지 우리 사주 같은 걸 통해서 조업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참가는 조업원들의 경영의 의사결정, 크게 큰 의미에서 의사결정이 참여하는 것이고 세부조로 보면 공동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윤배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본에 참여한다. 그래서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소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답변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 실행하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게 제가 봐서는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는 뭐 하면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대안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마련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의 대안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때 그거를 우리가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개발하느냐? 해결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기존에도 좀 유사한 게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는 게 좋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관련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도 해보고 기존의 자료들도 내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탐색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서칭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칭한다는 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기존에 있는 것에서 찾는 방법을 탐색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라는 게 항상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탐색은 잘 이해가.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를 찾는 거니까 그런데 설계라는 단어가 약간 낯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럼 집을 지으면 뭘 해요? 가장 먼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때의 어떤 설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는 탐색적인 방법하고 설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한다. 1안, 2안, 3안 중에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CEO가 그냥 아니면 최고의사결정자의 자기의 직관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1안의 장단점, 2안의 장단점, 3안의 장단점들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항상 의사결정에는. 그러면 이해당사자끼리 토론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CEO의 판단에 의한 것을 판단에 의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분석에 의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교습이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들은 판단에 의한 방법, 분석에 의한 방법, 교습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선택이 됐어요. 해결 방법이 선택이 됐을 때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어떤 문제를 잘 내나 하면 해결 방법이 선택이 되면 그게 판단에 의한 것이든 분석에 의한 것이든 교습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선택이 되면 실행을 하는데 실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 하면 성인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 선택이 되면 바로 실행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꼭 성인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함정을 이렇게 많이 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실행할 때 좋죠. 왜? 자기가 의사결정한테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쉽게 수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키2. 항상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견이 굉장히 불일치한다고 하면 의사결정을 시켜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특정 구성원,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쪽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들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는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낼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한다. 그러면서 브레인스토밍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냐?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아니지만 코멘트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리뷰를 해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비판이라든지 코멘트를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코멘트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NCS가 작년에 기본적인 이론들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저도 그때 많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고 가자고요. 브레인스토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브레인 라이팅을 뭐하면 말로 하지 않고 우리 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의견들을 써요. 그러면 거기에 모아주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공유하는 거예요. 라이팅이니까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말로 하는 거라면 브레인 라이팅은 글로 하는 거.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그런 문제 하나 냈는데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이 아닌 거. 크게는 브레인스토밍이지만 브레인 라이팅을 이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영 전략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잘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한다. 뭐예요? 우리가 키 1을 잡았던 프렌두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음 중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가 바르게 된 것. 이렇게 했을 때 순서를 뭐예요? 프렌두시를 두고 전략을 설정하려면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 유행이 한 두, 세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다섯 가지 모듈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뭐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전략 목표 및 경영 전략을 재조정한다. 이거는 어느 단계에 속하냐? 그럼 평감이 피드백 단계에 속하잖아요. 그럼 평감이 피드백에 속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례를 주고 이게 환경 분석이냐? 아니면 경영 실행 전략이냐? 어디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환경 분석에 적절한 사례들은 어느 거냐? 다섯 가지 주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변행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가 모조렉 문제는 그대로 풀만 되고 그걸 응용한 피드백 문제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프렌두시, PDS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경영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많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영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2x2 맥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프렌두시 이 그림으로 하면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하면서 또 헷갈리지 않고 또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전략의 유형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나와 있던 것은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좀 이렇게 보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2x2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문제는 꼭 맞추세요. 그러니까 x축에 뭘 두냐 하면 경쟁의 우위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x축에는 밥을 잘 사준다. y축에는 뭘 두요? 거기에 대해서 예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유행을 하듯이 x축에는 우리가 상대방보다 경쟁사보다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차별을 대해야 되겠죠.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는 뭔가 고객한테 새로운 밸류를 제공하든 해서 차별화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싸야 되잖아요. 가성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하나는 차별화 요소를 둔 거고 또 하나는 가격의 부분, 원가 경쟁력이 있느냐를 둔 거예요. 그런데 y축에는 뭘 두냐 하면 자,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특정 국가 아니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리치마켓이라고 해요.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차별화 요소를 가져갔을 때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요소를 갔을 때는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특정하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많은 것 중에서 내가 그 부분 많은 것 중에서 여성, 많은 것 중에서 MZ세대 이렇게 해서 세분화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장으로 했을 때는 집중한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특정 시장에서도 내가 가는데 집중을 하는데 원가를 갖고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별적인 어떤 걸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가를 갖고 좁은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요소를 갖고 집중화된 시장을 가진다면 차별화된 집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리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 싼 인건비를 가지고 내가 진출했다. 그건 뭐냐 하면 중국이라는 글로벌 중에서도 하나의 특정 국가잖아요. 집중화 전략이고 산 인건비. 그래서 원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로는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뭐냐.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해서 단순히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례를 주고 이게 어디에 속하냐. 그랬을 때 사례에서 보면 특정 국가 이름이 나온다든지 특정 시장 이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제 문제로 두 개 정도 실현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략에 속하고 있는 사례들이 뭔지 사례하고 전략하고를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고 2x2 매트릭스로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이런 유사한 문제, 응용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영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2번째 탑픽으로 조직의 구조예요. 조직의 구조는 크게 나누면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적 구조라는 게 뭐 하면 굉장히 딱딱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굉장히 기계적인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공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공공기관들은 다 대부분 기계적 조직이에요. 기계적 조직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업무 분장이 맥악해요. 그리고 업무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굉장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기게 될 수가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유기적 조직들은 권한이 굉장히 이임되어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도 비공식 채널들이 많고 규제나 규정보다는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스크포스팅 같은 것들이 유기적 조직이에요. 그래도 여기도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유기적 조직하고 기계적 조직을 섞어놓고 다음 중 기계적 조직의 특징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유기적 조직의 특징인 것은 이렇게 해서 그걸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적 조직하고 유기적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구조를 결정한 요인들은 단순하게 한계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어떻냐.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냐 아니면 급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기계적 조직이 더 선호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변하는 환경일 때는 유기적 조직이 더 선호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이 어떻냐. 소량이 생산 기술을 할 때는 유기적 조직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할 때는 기계적 조직이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단순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환경이 어떻냐. 기술이 어떻냐. 그다음에 규모. 조직의 규모가 어떻냐. 아니면 치아는 전략이 어떻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을 갈 수도 있고 유기적 조직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게 이런 게 있어요. 기계적 조직은 무조건 나쁘고 유기적 조직은 무조건 좋다. 아니에요.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계적 조직이 더 유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유기적 조직이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으면 또 한쪽에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균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직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의 성과는 종업원들이 만족하거나 종업원이 직무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성과를 내는 것을 결과로 나오는데 같은 조직 구조라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개인의 특성이나 조직 문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조직 문화의 특성에 상관없이 결과 값은 같아진다. 그렇게 놓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나 조직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구조 행태는 조직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크게는 기능별 조직하고 사업별 조직 이렇게 행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매년 조직 개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직 개편 결과를 조직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던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누구와서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이 조직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기능별의 조직 구조가 있고 사업별 구조가 있는 거예요. 기능별 조직 구조는 뭐 하면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펑션이라고 합니다. 기능, 총무나 재무나 영업이나 생산이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앙집근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좀 안정적이거나 내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기능별 조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보별 조직은 뭐 하면 어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직을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크게 보면 가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전 부문에 CO 부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에 CO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밑에 기획팀이라든지 R&D팀이라든지 생산팀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느 게 좋으냐. 좋다 나쁘다를 단편적으로 아니면 단순적으로 이본부원 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건들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좋은 조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 타입의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 하면 기능별 조직하고 사업부별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분할 줄 아느냐. 이 설명들이 기능별 조직에 대한 설명인지 이 설명이 사업별 조직에 대한 설명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듈형으로 다음 중 기능별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그건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있는 기능별 조직 형태하고 사업별 조직 형태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칭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모듈형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이렇게 있어요. 5개 중에 3개는 아니야. 그런데 2개가 하나는 75% 정도 맞고 하나는 100% 맞는 거예요. 그럼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선택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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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100%짜리로 원하는 거잖아요. 75%가 틀렸냐.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별 조직 형태하고 사업별 조직 형태도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언만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래야 이런 사건에서 사장님이 조직을 개편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조직도를 조직 개편하기 전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간 이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래서 차이가 뭐냐 이거지. 비포하고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바른 것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 그거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면 조직 개편을 해요. 조직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조직 구조를 바꾸는 걸 회사에 가면 조직 개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래야 이런 조건들을 쭉 주워놔서 이거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했다. 그런데 여기에 블랭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부분에 들어갈 팀 이름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한 그 팀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론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들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 문제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몇 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걸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 다음에 15번째 Topic인데요. 업무 종류 업무 분장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조직이 있으면 조직별로 업무 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부서별로 업무 분장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총무팀은 어떻고 인서팀은 어떻고 기획팀은 어떻다.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철수라는 신입사원이 손익추정은 회계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손익추정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회계팀의 배치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손익추정은 이 표에 의하면 기획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업무 분장을 신입들이 잘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가면 사장은 되게 바쁘잖아요. 저도 이제 그룹의 기획조정실장하고 시협도 했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밑에 사람한테 이임하는 거예요. 그걸 부사장한테 이임하건 아니면 본부장한테 이임하건 그걸 우리가 이임정결규정이라고요. 금액이 얼마일 때는 누구의 결제를 맡으면 그게 사장결제 맡은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임정결규정인데 그 이임정결규정 표들이 있어요. 그럼 그 표하고 내가 취해야 될 행동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출장을 가겠다. 그러면 가겠다는 품위는 누구한테 맡아야 되느냐. 본부장한테 맡아야 된다. 그리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는 팀장한테 가야 된다. 그걸 매칭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론조언은 없지만 그게 굉장히 단골로 나온 거고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습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자. 그래서 여기 업무 종류에서는 업무부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표를 제대로 볼 줄 아느냐. 두 번째로는 이임정결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골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습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출제 예상문제에 있으니 그걸 통해서 보시고 아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야기가 되게 편할 겁니다. 자,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업무할 수 있는 계획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 스터디를 한다. 그럼 스터디 계획서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수문 중에서 어사소통 내일은 얼마, 수리해서 얼마 내일은 문제개혈해서 얼마, 얼마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니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조직에서 해야 될 어떤 지침들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직 지침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공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사기업보다는 더 중요하게 얘기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이거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팀원을 같이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업무 시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업무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들이 크게는 한 세 가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간트 차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워크플로 시트 세 번째는 체크 리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업무 스윙 시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간트 차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워크플로우고 마지막 게 체크 리스트 자 이제 이런 시험을 어떻게 냈냐 하면 이런 그림들을 하나 보여주고 이 워크시트에서의 특징을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특징하고 섞어가지고 이 워크시트의 특징만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 워크시트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정리를 해놨고 교재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위에 날짜가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있고 왼쪽에 보면 해야 될 액티비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하고 액티비티를 이 바 형식으로 연결해놨잖아요. 그 바는 가만 보면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을 같이 해놨고 그 다음에 어느 일이 선행되고 후행되고 하는 일간의 연결관계도 제대로 돼가 있는 거죠. 현재 워크시트는 보면 우리가 순서도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죠. 순서도 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흐름 굉장히 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제가 시작하고 끝, 시작 끝을 다르게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다르게 하면서 내가 할 일, 같이 할 일 이런 것들을 비주얼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크리스트는 보면 단순히 체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냐. 내가 어수문에서 어수소통을 공부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주요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서로 섞어놨고 연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크플로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서 동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고 간트 차트 이야기를 섞어놨고 이게 워크플로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간트 차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워크플로어라든지 체크리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응용이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간트 차트가 뭐고 워크플로어가 뭐고 체크리스트가 뭔데 거기에 주요한 특징들은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올바른 업무 수행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과연 업무 수행을 올바르게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NCS를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다룰 직업윤리라든지 자기개발 이게 보세요. 직업윤리라는 자기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비중에서 그걸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제하기가 굉장히 변별력을 갖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제가 나온다면 풀 수밖에 없지만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업무 수행도 이게 과연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하면 있구나 하고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좀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등 문제예요. 우리가 갈등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 갈등이 없는 게 좋다. 아니면 갈등이 너무 심해도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갱년학에서 생각하는 걸 뭐하면 어느 부분에서 생산성이 가장 좋으냐.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이 너무 없거나 갈등이 너무 심한 경우는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갈등이 있을 때 종 모양으로 생산성이 나오는 거로 지금은 학계에서 그냥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생산성에는 보험이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갈등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회피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처하기가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직업 윤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개인 그런 부분들이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기업이 국내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나가게 되죠. 그럼 글로벌하게 나가게 되면 다른 문화, 이문화, 이 이자, 다른 이자거든요.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 하면 시험에서 이문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못지않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이렇게 마인드를 리마인드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다 중요하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할 때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 같은 걸 우리 문화나 서구 문화에서는 안 지키면 굉장히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며칠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키져도 그게 결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너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들 그래서 인사하는 법이나 약속 지키는 거나 식사하기 또 직업윤리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매너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필요한 상식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개 타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하는데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조직 이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주령이나 피두령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문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는 이거는 점수를 더 쌀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필요하면 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풀 때 프렌드시 뭔가 순서를 정할 때는 항상 프렌드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뭘까라고 같이 생각하고 또 2x2로 해서 분류를 해보는 것 그리고 그 분류상에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이것만 쭉 읽으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용어도 낯설고 또 이게 대해서 개념도 낯설고 그러니까 한번 쭉 보고 이론을 보고 문제를 뭐냐 하면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서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해서 몇 번 반복하시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조직 이해능력만큼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다 맞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또 공격 좋잖아요. 그래서 꼭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실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